네, 새조개 하면 입맛 다시는 미식가들 많으실 텐데요.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새조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조개 채취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. 자연산 새조개 씨가 마르면서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겁니다. 이렇게 새조개 채취를 포기한 어선은 이 항구에서만 모두 20여 척에 이릅니다. 올겨울 여수지역 새조개 수확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0.03% 수준인 100kg에 불과합니다.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바다 연분이 상승해 산란기 새조개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 쪽도 이제 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작업은 못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. 수확량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25kg 한 방에 20만 원대를 유지하던 새조개 산지 거래 가격은 무려 100만 원까지 쓰였습니다.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어업소득을 올려주던 바다의 노다지 새조개가 자취를 감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